여기서 나가면 나한테 남조선에서 혼나게 돈 쓰는 법 좀 배워야겠다 아 둘 다는 못 나가는데 너 이름이 뭐냐 너는 나라 좋아하게 이러다니는 뭐해겠냐, 굳이 나 좀 내버려둔 나한테 먼저라서 말 좀 된다 의미야 나랑 하자 새벽에 뭐가 내 의미로 야 나랑 하자 너는 지혁 난 무조건 이겨야 해 그럼 나 해 내가 무조건 이겨야 해 줄 테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써서 너 뭐하는 짓이냐고 이거냐 무슨 기절에 내 의미로 안에 언제 어울릴냐 무조건 이겨지 모르는 게 나 내가 무조건 소중이오 넌 날 그렇게 죽이고 싶냐 넌 좀 또 사라지 자가 같이 제주도 먹았냐 미안 또 제시소 제주도에 그렇게 도와주여 다가 잘 배워 좋다 강재병 고마 나랑 같이 해줘서 1.40번 탈락